안녕하세요.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. 휴대폰 새로 샀는데 유영 아휴 2탄으로 정말로 돌아온 느낌이네요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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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뱃소리가 있습니다. 따로 다운받았습니다. 저번엔 이거였죠. 또 다른게 있습니다. 여보세요. 나 왼손이 엄청나 지금 들어와서 봐봐 알았어 친구야 들어봐봐 이제 저 기본 뱃소리로 그냥 설정하겠습니다. 기본 저의 뱃소리로 그냥 설정하겠습니다. 어휴 문자 두개 나왔어. 아휴 뭐라고 왔나. 친구야 나랑 잘 교환해. 아악 이 친구가 진짜 친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. 그리고 친구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. 문자 뭐라고 왔나. 어머님 애 좀 잘 가르쳐라. 그래서 어머님은 실망했습니다. 그래서 애한테 혼내러 갔습니다. 사실 어머니는 그 엄마가 판사였습니다. 당신은 모르는 사람한테 반말을 한 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. 저의 뱃소리로 그냥 뱃소리로 다운받았습니다. 저의 뱃소리로 다운받았습니다. 이 친구가 진짜 그래서 나는 분했대요. 그래서 문자를 또 했대요. 그리고 친구는 그 문자를 거의 보려고 했어요. 또 와 그냥 이 긴장 그만 안해 너 이제부터 나한테 잘해라 한 번만 더 봐준다 아 상쾌한 아침이다 아 또 아침이 나 또 거 삼일째 저작권이 있다는 사람은 저작권이 다르다 아 아 물다 또 마셔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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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먹어도 맛있죠? 김치찌개를 먹을 것 같죠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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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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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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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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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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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되죠?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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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